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해인정 다육에 나와서 국민의 군생들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전 품목 20% 할인되고요 묵은둥이들이 많아요 2만원부터 택배 가능한가요? 사장님? 2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부터는 무료배송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 턱가세일 20% 할인이니까 오늘 캉캉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캉캉에 요거 만원에 나가던가 20% 할인은 8천원이네요 8천원 목대가 쭉 뻗어가지고 요런거는 완전 아주 좋은 좋은 그게 아니고요 요 밑에가 튼실하네요 요 아이는 좀 튼실하고 자 요런 아이도 있고 캉캉이 두 종류인데요 요거 만원짜리 있고 2만5천원짜리가 있어요 2만5천원짜리는 완전 대품이고요 요렇게 자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계시죠 프릴이 있어가지고 물들 지금도 예뻐요 지금도 물 잘 들어가 있고요 목대도 굵직하고 저는 2만5천원짜리 나와서 진짜 멋있어요 자 요런 아이들 소개해드렸고요 요 아이는 러우입니다 러우 요거 5천원짜리입니다 5천원짜리를 이렇게 5만원으로 돼 있어요 자 5천원짜리 20% 할인되고요 오늘 이거 아우 이거는 막 이렇게 수영이 아주 희한하게 돼 있네 자 5천원짜리 엄청 크죠 자 이거는 뭐 이름만 적혀있고 김미숙 김미숙이 누구야 아 예 호빗당인 7천원짜리고요 호빗당인도 이거 막 큼직하게 이제 키우면은 아 제가 저기 어디야 누가 선물로 준거 큰거 아주 30cm 35cm짜리 키우고 있었는데 어 도둑 들었잖아요 그때 그 절반 잘라가고 남은거 결국 죽더라구요 잘못돼가지고 예 우리 그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제가 영상에 올렸던게 있는데 그게 참 아 지금 생각해보면요 자 요거는 좀 적은거 요거는 3천원짜리입니다 요거 호빗 3천원짜리 있고 7천원 예 같은거 보시면 7천원짜리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묵은거 색도 예쁘고 아 이런거 키울만 해요 엄청 예쁩니다 자 요거 수연도 가격에 안 해놓고? 8천원 8천원 8천원이라고? 근데 오늘 20% 할인이니까 요거 만원인데 20% 할인해서 8천원 아니에요? 그렇죠 8천원짜리 8천원 자 이거는 프릴수연이 돼요 이거 색깔 너무 예쁘죠? 8천원 셀해서 8천원이 되겠네요 요아이는 블루엘프 7천원짜리구요 7천원짜리 블루엘프 예 이런거는 분채 절대 못가요 이거 아마 아우 지금 이거 내가 들어보니까요 2키로 3키로 막 그래 나갈 것 같아요 엄청 무거워요 이런걸 어떻게 이거 분 포함해서는 못 갈 것 같네요 자 블루엘프 7천원짜리 입니다 아 로시오라리아 8천원 아 여기서 20% 할인하는지 이건 사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15cm 정도 돼요 사이즈가 아 로시오라리아는 요거 월동 가능한 아이입니다 월동 또 별의 눈물 예 별의 눈물 요거 8천원이네요 자 14cm 분입니다 요거 분이 14cm에 한가득 되구요 꽃이 이제 요거는 어 무슨 꽃이 필리는건지 아직은 모르겠네 하얀꽃 하얀꽃 백화 자 요런거 8천원이면 자 곧 이제 꽃이죠 봄되면 엄청 예쁜 꽃이 이제 활짝 그냥 큰 가득이 필거에요 8천원짜리 별의 눈물이구요 자 돼지코 8천원입니다 돼지코 8천원 어 갑자기 세일이 확 내려갔어요 돼지코 8천원 또 20% 할인되구요 요거 사이즈가요 요거는 14cm 분입니다 14cm 분에 딱 돼지코처럼 생겼다 해서 돼지코라고 하는가봐요 자 돼지코 이렇게 8천원 아주 저렴하게 해 놓았네요 어 조안다니엘 요거 8천원입니다 조안다니엘 8천원 자 20% 오늘 전품목 20% 할인되구요 우리 새해 맞이해서 요거 우리 사장님이 25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네요 자 이건 뭡니까 이거 1번 6종 루돌프 뒷면이 있네요 4천원짜리입니다 예 루돌프 4천원짜리 네 요런거는 한 10cm 예 예 제일 적은게 10cm 되겠어요 좀 더 큰 것도 있고 사이즈는 예 천차만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루돌프 2도짜리도 있습니다 4천원이구요 20% 할인되구요 예 이거는 파키포리아 8천원짜리입니다 파키포리아는 이제 물들면요 요것도 빨갛게 드는 애입니다 잎이 입장이 빨갛게 물들어요 자 이런얘도 있고 파키포리아 온슬러 예 군생 4천원짜리 그러면 2,4,8 3,200원 꼴치이네요 요거는 2도짜리 요거 4천원 되겠네요 4천원 4천원짜리 요거 세일하면요 3,200원 예 자 라울 예 2만원 합니다 라울 2만원짜리 너무 크고 엄청 커요 사이즈 예 아이고 못들어요 사이즈 엄청 큰거 2만원짜리입니다 요거 라울 자 제가 보여 드린거만 예 2만원 해요 요렇게 3개 2만원 같이 있는거만 제가 요렇게 찍어드릴게요 요게 옆이 또 있는데 요거 3개는 완전히 쓸만하고 좋네요 2만원짜리 또 오늘 세일할때 요거 라울 예 좋습니다 2만원짜리 그리고 이것도 라울인데 예 라울은 1만원짜리네요 1만원짜리 라울은 또 모양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15cm분에 이렇게 심어져있네요 자 많아요 라울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자 미니염자 3,000원짜리 요거 세일할때 요렇게 예쁜 미니염자도 장만하시고 예 색도 예쁘죠 3,000원이면 아우 너무 저렴해요 요거다가 또 20% 오늘 할인되고요 백도선 선인장 요거 5,000원짜리입니다 예 선인장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선인장만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요런거 어떠세요 예 5,000원 예 20% 할인됩니다 아 괴마옥 요거 6,000원 근데 이거 자구는 하나도 안달았네요 어떻게 자 지나갈게 머근부티입니다 원종 머근부티 예 5,000원 하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이 꽃이 예 곧 곧 곧 벗고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꽃이 엄청 예쁘잖아요 머근부티 자 5,000원입니다 5,000원 5,000원 여기는 큐빅 금무지고요 4,000원짜리 예 금무지에요 금무지 네 금무지 금무지 금이 잘 들었네요 고루고루 딱 맑게 자 요거 분이 14cm 이고요 예 분분은 좀 적을 것 같아요 적어요 요렇게 재미있는 것 있고 생 네 이건 금 아닌거 같지 이쪽으로 자 오늘 세일할 때 마음에 드시는 거 많이 많이 주문하시길 바랄게요 바나나 미인 4,000원 이고요 바나나 미인 4,000원짜리입니다 바나나 미인 4,000원짜리입니다 예 요 라인이 엄청 예쁘죠 색이 자 엘시아입니다 요거 2만원 받던거 15,000원 예 15,000원에 나갑니다 요거 엘시아 15,000원 요거 지금 분이 14cm 분입니다 예 엘시아 예 엘시아 5,000원 세일 들어갔어요 15,000원대도 20% 또 할인 들어갑니다 예 석연아 예 4,000원짜리 있습니다 석연아 석연아 군생 어우 4,000원이면 이거 좋네요 자 석연아 4,000원짜리 여기 있고요 자 이 아이 이름은 스타버스 8,000원짜리 돼요 8,000원 받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세일해서 올려드리는데 또 20% 또 할인되고요 예 스타버스 여기 있고요 자 로즈법사님 로즈법사 좀 흑법사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3,000원하네요 3,000원 자 요거 제일 작은 거 제가 들어 보여드리구요 3,000원짜리 3,000원짜리 예 3,000원짜리 엄청 많아요 이런 거 자 요아이가 헉법사라고 했는데 헉법사는 6,000원입니다 6,000원짜리도 있어요 6,000원짜리 요렇게 요렇게 한 한만 군생 6,000원짜리 있습니다 요런 것도 아마 6,000원 받나봐요 6,000원 하나봐요 요것도 가격도 없네 자 요거 탑레드 염자 7,000원짜리 있습니다 탑레드 염자 탑레드 네 상상하고 요렇게 생겼어요 요만해 어이구 아 요것도 뭐 아 금왕성 예 12,000원 12,000원의 금왕성 네 수영이 멋있네 자 요렇게 생긴 거도 있고 요거는 또 좀 달라 자 금왕성 네 색 이쁘네요 네 백봉 6,000원 입니다 백봉 6,000원 오 멋있네요 자 예뻐요 근데 백봉이 이리 좋은데 왜 이리 안 나갔지 6,000원짜리 백봉 이리 있구요 펜타 드럼인가 이거는 가격대가 없어서 지나갈게요 자 라일락 예 금주생 만원짜리 있습니다 라일락 자 4도짜리네요 네 이건 3도로 되있고 만원입니다 만원 자 이름도 가격도 다 안해놔요 이렇게 얼마나 바쁘시면은 이렇게 영상 찍으러 가도 이름도 안해놨고 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 투리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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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,000원짜리구요 철화입니다 철화 14,000원 자 20% 할인되구요 그래서 이렇게 생일도 있고 철화로 잘 이렇게 두가지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네 러블리로즈 8,000원짜리 합식 네 러블리로즈 합식 해놓은겁니다 불이 다 잘 내린것 같은데 또 20% 할인되니까 이거 정말 저렴하네요 네 킹크벨 6,000원 하구요 킹크벨 6,000원짜리 자 이렇게 실방도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것들이 없어지는지 외려 이건 눈망울 예 14,000원 이거는 실제로 이거 진짜 특이한 종이에요 이거 싹 다 그냥 어 이렇게 똘기가 다 있잖아요 이거 똘기가 있어서 비싸요 난 샀잖아 자 샤이가이 8,000원 합니다 어 예쁘죠 요렇게 4도로 딱 되어있네요 샤이가이 예 자 요것도 이렇게 4도로 되어있구요 사이즈는 지금 14cm 이고요 샤이가이 아 요거는 또 물도 더 예쁘게 들어 샤이가이 자 요거 퍼플 샴페인 요거 뭘까요 8,000원 예 8,000원 예 20% 할인하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14cm 분의 분보다 좀 크고요 아 진짜 저렴하죠 이런거는 자 짚시 5,000원짜리 있습니다 짚시 5,000원짜리 짚시 이렇게 있고요 번호 번호 남아요 실방할때 번호 믹이 났던거 같애 예 예 예 짚시 18,000원짜리 입니다 대품 18,000원짜리 네 머리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한 포트가 이렇게 예쁜 분에다가 분갈이 해놓으면요 이런거 진짜 볼망하죠 자 얼굴이 아주 작아지지 묵어서 묵은 군생 묵은 등이고 요거는 조금 얼굴이 좀 크네요 근데 자 요런 모양도 있습니다 아 짚시 금이고요 요거 5,000원이에요 5,000원 짚시 금 5,000원 네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고 요거는 조그만 분인데 머리수는 많고요 자 5,000원짜리 짚시 금입니다 네 온둘라타 금 3,000원 자 온둘라타 금 3,000원짜리고요 요거 지금 샛잎이 잎이 핑크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방울 복랑인데 가격을 안해놔서 자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 아이고 엎드려서 하나 찍어봅시다 이거 러우처라인데요 7,000원입니다 러우처라 아 7,000원짜리 아 색은 정말 이쁘죠 이렇게 러우처라 7,000원이면 너무 저렴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 품목 20% 할인하잖아요 아 마음에 드시는 거 쯤에 가시길 바랄게요 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